안녕하세요 차재원의 CCB입니다 오늘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여건의 위기 탈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영화 극한지급의 유명한 대사를 페르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제 나름대로 표현해 봤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대통령의 국정지주율이 20%대로 떨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이유를 놓고 정치권의 서랑술래가 한창입니다 아울러 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과 조기전당대회, 당, 정부, 대통령실 등 대대적 인적 세신을 요구하는 처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문제의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비롯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재라는 권력구조의 특성 탓에다가 집권 이후 강한 장악력으로 나름 소신껏 국정을 운영해 온 통치 스타일 그리고 매일 출근길 언론과 즉석문답을 통해서 거의 모든 사안을 직접 피르게 온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만기칠람적 태도의 결과가 현재의 국정지주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부터 바꿔야 할까요? 역시 윤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비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주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 달 되어전 지주율이 하락이 시작됐을 때 윤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주율에 1위를 비하는 것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하지만 지주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0% 선이 붕괴됐다면 정말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정지주율은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매기는 성적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30%가 안 된다? 거의 낙제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젠 대통령 스스로도 위기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 이어 그동안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 변화에 따른 태도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지난 어록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장파장론입니다 뭐 민주당 정부 때 안 했습니까? 민면 출신 등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의 코드 인사를 지적한 것인데요 정말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만 잘못한 거 아니냐는 식의 피장파장 논리는 정말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현 정권을 지지한 것은 과거 잘못을 시쟁하겠다면서 내걸었던 윤석열 시 공정과 상식이 정말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안을 전 정권과 비교해서 상대적 오이론으로 돌파하려는 태도는 당연히 정치적 오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식 내로남불로 여겨질 뿐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민심을 무조건 받드는 자식입니다 이것은 항상 내 잘못, 내 탓이라는 태도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다소 곶같게 들리더라도 민심을 바로 새기고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자성어증에 이런 말이 있죠 군주, 민수, 뭡니까? 임금은 배고 백성은 바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백성이라는 바다에서 권력이라는 배가 순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전제된다면 잇따른 인사지적과 비판에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계속하겠다는 오기는 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불편한 질문에 다른 질문 없나? 대통령 처음 해봤어 우리 대변인실에서 다 설명했다는 식으로 뭉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태도 전환은 국민을 대신한 언론가의 출근길 적성문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윤 대통령이 여기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통도가 아니라 항상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서 정제되고 절제된 메시지로 간결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통령다움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통령의 언어와 품격에 맞는 행동 이런 대통령다움에서 국민들도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말과 아젠다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 태도 전환은 구체적 행동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적 세신입니다 당장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총체적 책임을 지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책임자 정무수석은 제1순위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논란과 간첩 조작 연루하고 사고 있는 비서관 등 여러 사람들도 가감히 교체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극우성향 행정관도 내보내야 합니다 극단적 사고와 이력을 지닌 참모가 꼬리를 물고 논란이 되는 사태를 이참에서 확실히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각 개편도 필요합니다 당장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이상민 장관, 지명 이후 자질 논란에다가 대통령 업무보호에서 치앙 연령 인하를 불쑥 들고 나와서 후폭풍에 휩싸인 박순회 교육사회부총리입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반발을 12.12 구태타에 비유해서 더 큰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지나친 경강부야 아닐까요? 그리고 또 반발 여론에 맞서서 내 표현과 인식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민심의 억지장을 내놓은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의 같은 가 후배라는 채찍권이라는 점에서 정말 업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박순회 총리를 둘러싼 여러 억은 여전히 수구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무대를 패싱한 탓에 관련 억은 국민적 검증대회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산의로입니다 임명장 수여 때 언론에 야당의 공격받느라 수고 많았다는 대통령의 말과 같은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 전환마저 그 진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모든 문제의 해법은 결국 내 탓이오입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만 바뀌길 원하는 한 문제는 더 악화되고 골몰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국민과 만나는 출근길 우리 대통령이 변했어요라는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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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